누워서 하는, 엎드려서 하는 라잉 레그컬인데 레그컬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우선 원 레그컬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라잉 레그컬이 있고 최근에는 시티드 레그컬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아직 그... 그 다음 사실 이제 핵스쿼시라고 하는 종목이 있는데 핵스쿼스는 많은 분들이 대퇴사두 운동이라고 알고 있나요? 핵스쿼스 그러니까 핵스쿼스의 가동 범위를 무릎의 각도를 어느 정도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대퇴사두가 될 수도 있고 대퇴위이두에, 즉 둥근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관절의 각도를 좀 깊게 많이 구부리게 되면 고관절 회절을 유도시키기 때문에 무릎관절과 엉덩이 관절을 동시에 활용하는 대퇴위이두의 양증가가 가능하거든요 이해는 하세요? 그런데 이제 이게 선긴장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진행해보면 대퇴위이두에 대한 자극을 선긴장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핵스쿼스 같은 걸 진행해보면 실질적으로 깊게 앉아서 살짝 정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엉덩이 아랫부분에 대한 자극이 많이 유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엉덩이 아랫부분에 자극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대퇴위이두의 기시부, 즉 좌골의 조면이죠 대퇴위이두의 장두 부분, 반건 양근, 반막 양근 모두가 좌골 즉 좌골이라는 것은 의자에 이렇게 앉았을 때 여러분들 왜 엉덩이가 이렇게 닿지 않습니까? 그래서 앉을 좌자를 써서 좌골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좌골의 조면 부분에서 기시를 해요 그래서 이제 깊게 이렇게 앉아서 무릎 각도를 많이 구부리면 고관절이 이렇게 로테이션 되니까 아무래도 대퇴위이두의 또는 반건 양근, 반막 양근의 길이가 길어지겠죠 이해가시죠? 그러면서 이제 무릎 관절하고 엉덩이 관절을 동시에 이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투조인트 운동이 되니까 대퇴위이두의 양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론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은 경우에는 대퇴위이두의 선긴장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핵스콧을 이용해서 대퇴위이두의 양도 좀 얻으려는 목적 그리고 이제 대퇴사두의 자극도 주려는 이런 동시다발적인 이런 목적으로 이제 핵스콧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보면 핵스콧 다음에 레그스텐션을 진행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오늘 진행하는 그 대퇴위이두의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라잉 레그컬인데 라잉 레그컬이 다른 레그컬과 비교를 해봤을 때 조금 다른 이점이라는 거를 한 가지 여러분들 좀 이야기 드리면 과거에 라잉 레그컬은 일자 형태의 머신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처음 운동 시작했던 시절이 이제 84년도인데 그때는 이제 라잉 레그컬하고 레그스텐션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장비들이 많이 체육관에 비치가 돼 있었죠 그래서 이제 레그스텐션, 레그컬을 이렇게 같이 하는 경우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벤트머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상지가 앞으로 이렇게 구부러지고 구부러지고 하지가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골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상지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고 하지가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발뒤, 발뒤꿈치 끝에다가 무게를 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자세 자체가 이 척추의 얼라이먼 그러니까 척추를 이렇게 직선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리 안정화에도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운동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대퇴이두의 단축이 이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좌골조면에 붙어있는 근육 자체를 잡아 당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골반 경사가 뒤로 이루어지겠죠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허리 통증 같은 것도 이제 유발될 수 있어서 대퇴이두 운동을 하시게 되면 꼭 그 스트레칭 같은 이렇게 다시 이제 길이를 이완, 길게 늘려서 그럴 때는 이완이야 단축되는 어떤 그런 것을 방지하는 목적에 이완이 가능한 이러한 운동 종목을 좀 이렇게 병행하는 게 좋다 그런 이유에서 라잉 레그컬을 진행하시면 그냥 단순하게 라잉 레그컬만 이렇게 진행하는 것보단 스티플렉 데드리브트라든지 또는 스티플렉 데드리브트와 흡사한 대퇴이두와 엉덩이 관절의 회전을 유도시킬 수 있는 굿모닝과 같은 운동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같이 진행하는 게 좀 더 효율성이 있다라고 이제 먼저 이론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라잉 레그컬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우선 이게 본인의 키가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이쪽에다 이렇게 좀 5번에다 하는데 키가 있으니까 조금 더 이쪽으로 이렇게 해놓고 2번 정도 맞추고 그 다음에 무게는 한 35호 정도 이 장비가 좀 이렇게 좀 잔인해요 자극이 좀 잔인하게 들어와요 뭐 이유는 모르겠고 뭐 제작자가 어떻게 제작을 해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 대퇴이두는 좀 잔인한 자극이 들어옵니다 자 우선 엎드려서 발목 겉이 패드에 대시고 그 다음에 손잡이는 가급적이면 좀 끝에를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그 손잡이를 이용해서 자기 상지를 완전히 좀 잡아당겨서 완전히 고정시킵니다 그 다음에 고개 살짝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발의 간격은 조금만 좁게 그 다음에 이게 발목을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돌시라고 그러죠 돌시 프랙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플란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한국말로는 모르겠고 돌시 프랙션 플란타 프랙션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돌시 상태 그 발끝을 이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겨 놓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엉덩이 부분으로 잡아당기세요 쭉 당기고 그 다음에 천천히 다 다 피세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개수 좀 세주실래? 왜냐하면 내가 개수를 세면 말을 못해 둘 셋 넷 하고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더 쭉 내리세요 내리세요 이게 쭉 펴주는 게 중요해 신전 셋 넷 셋 넷 셋 넷 넷 하나만 더 셋 넷 오케이 됐어요 그만 어때요? 좋습니다 다리 뒤편에 이제 자극을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스티플랙 데드리프터라는 종목은 거울 보시고 이렇게 서서 스티플랙 데드리프터의 요령을 처음에 알려드리면 발의 간격을 처음에는 어깨 넓이 정도로 해보세요 그 다음에 자기 무릎 똑같이 한번 해볼까? 전체 다 상체를 똑바로 쓴 상태에서 발의 간격은 자기 어깨 넓이 정도 아시겠죠? 그 상태에서 이제 자기 손으로 무릎에 손을 대세요 그 다음에 자기 손으로 그 자기 상체를 밀어요 그럼 가슴 펴지죠? 네 가슴 전반이 자동으로 나올 거야 그 다음에 몸은 앞으로 대신 자 몸은 다시 한번 정상 그 다음에 몸은 앞으로 이 상태에서 힙을 뒤로 밀어요 그러니까 대신 몸은 앞으로 힙은 뒤로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손을 놓으면 여기 공간이 나오죠? 네 이 공간 쪽으로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대로 그때 조금 더 무릎을 펴주면 다리 뒤에 느낌 오세요? 네 자 이때 이게 우리가 이제 무게를 자 다시 스탠드업 하고 스탠딩 하시고 이 레그컬을 스티플렉 데드리프트를 할 때 그 가장 중요한 요령은 손에 무게를 들고 있잖아요 내가 손에 무게를 들고 몸을 앞으로 구부린단 말이야 근데 이 손을 같이 이렇게 가면 앞으로 무너지죠 당연히 이렇게 무너지지 근데 우리가 몸이 앞으로 가는 어떤 이러한 때 중심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손을 뒤로 하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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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맨몸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뭐 어떤 저항 유지하지 않고 그냥 지금 상태에서 내가 몸을 앞으로 구부리는데 자꾸 몸이 앞으로 넘어질 것 같으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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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이렇게 중심을 잡잖아요 이렇게 뒤로 보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스티플렉 데드리프트를 할 때 요령이 바로 그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저항 무게를 어떻게 잡고 자기 몸 쪽으로 아시겠죠? 그리고 몸은 앞쪽으로 그래서 중심을 잡고 뭘로? 코어로 코어로 중심을 잡으면서 그대로 아래쪽으로 내가 만든 이 공간으로 발을 그대로 내려준다라는 거죠 그게 요령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당장에서 그대로 올려준다 자 그렇다면 이제 스티플렉 데드리프트하고 일반 데드리프트가 있죠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라든지 뭐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라든지 뭐 스모 데드리프트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데드리프트라는 종목과 스티플렉 데드리프트 같은 데드리프트인데 하나는 스티플렉이란 말이 붙은 것 뿐이에요 근데 이제 스티플렉이라고 하는 어떤 이 영어 단어 자체를 그냥 해석을 하면 스티프는 fix 다리를 고정시키다 근데 이제 스티플렉이 빠진 데드리프트는 다리하고 무관하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다리를 써라 이 얘기 아니야 이해 가시겠죠? 그럼 내가 다리를 쓰려면 양발의 간격이 어깨보다 넓거나 어깨넓이 정도 돼야 무릎을 구부리고 피고 구부리고 피고가 되겠죠 그러니까 데드리프트랄 때는 양발의 간격이 스티플렉 데드리프트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넓죠 자연히 그럼 내가 스티플렉 데드리프트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양발의 간격은 자신의 어깨보다 좁게 들어오면 된다 그 차이라는 거야 그래서 다리의 간격을 좁혀줌으로써 다리의 참여를 못하게 자기가 일부러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몸을 벤트오버 시키면 더 앞으로 무너지겠지 그럼 어떻게 무게를 좀 더 자기 쪽으로 잡아 당겨서 중심을 코어로 잘 유지한 다음 그대로 데테이드의 스트레칭을 진행시키면 이게 정상적 데드리프트 스티플렉 데드리프트가 완성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충분히 스트레칭을 느끼고 거기서 확 일어나야 돼 좀 천천히 일어나야 돼 아무래도 이제 최대로 신전시킨 어떤 근육 상태고 또 몸을 앞으로 구부린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코의 균형이 많이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셔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한 정도만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작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반은 양손 간격은 그것보다 조금만 좀 넓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벤치프레스 하는 정도 편한 이게 뭐 넓고 좁고 그런 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그 다음에 양발의 간격을 조금만 좀 좁혀주시고 스티프 렉 데드리프트니까 이런 상태에서 지금 했던 것처럼 스탑 지금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내려가잖아요 그게 가장 일반적인 실수예요 다시 한번 여기까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내려가세요 그냥 일반적으로 스탑 이렇게 했으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상체 앞으로 이게 이제 일로 붙어야지 대신 붙고 상체가 앞으로 더 앞으로 이게 이렇게 스탑 여기서 이것만 뒤로 미르면 같이 밀어요 고개 들고 고개 들고 그렇죠 쭉 더 내려 보세요 다리 뒤에 오죠 그 다음에 천천히 이것보다는 좀 빨리 일어나야 돼 시작 하나 둘 셋 일어서고 하나 둘 셋 넷 빵 하나 둘 셋 연속 동작으로 가야 되겠지 여기서 바로 통제 들어가면서 넷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조금 더 몸에다 기구를 붙여 보세요 일단 조금씩 조금씩 더 몸에다 기구를 붙여주고 여기서 명심할 거 상지를 좀 더 계속 진행하면서 들으세요 앞으로 밀면서 엉덩이는 뒤로 그렇지 호흡을 이때 들여 마시는 것보다 대부분 신전 단계니까 호흡을 들여 마실 수가 있는데 이게 무게 저항이 걸리면서 밑으로 근데 이거 자체를 무겁게 하면 안 돼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벤트 오버 하는 어떤 이 상태에서 호흡을 뒤로 마시면 배에 힘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차라리 빨리 그렇죠 오케이 지금 좋아졌어요 처음보다 자세가 많이 좋아졌죠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동의하시죠 둘 셋 넷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잘하셨어요 천천히 놓으시고 어때요 스트레칭 느낌 오죠 지금 왔죠 그럼 라인웨어 컬 한 번 더 아니 보면 예의야 한 번 확 느끼는 거지 다시 한 번 해서 아까 그대로 라인웨어 컬 한 번 더 해서 데퇴이드에 완전히 이게 버닝을 만들어 주면 버닝 될 거 아니야 버닝 손잡이를 잡고 팔로다 자기 상체를 좀 이렇게 잡아 땡기는 느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발목에 더 힘 주시고 요거보단 좀 빨리 가셔야죠 자 하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덮이셔야 돼 그렇죠 때려도 돼요 기구에 여덟 둘 셋 넷 아홉 둘 셋 넷 열 둘 둘 셋 넷 넷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됐습니다 넷 네 자 데퇴이드의 느낌이 그 미소는 너무 좋습니다 네 요런 정도 이렇게 해보시면 데퇴이드에 충분한 그 자극 전달 그 다음에 이제 긴장된 어떤 근육에 관한 이완적 스티플렉 데드리프트를 활용한 스트레칭까지 이렇게 두 가지 운동을 병행하는 하나는 이제 머신 종목이고 하나는 프리웨이트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대신 두 종목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원조인트죠 스티플렉 데드리프트는 무릎을 못 쓰는 거 아니야 그럼 고관절만 이용하기 때문에 원조인트지 그죠 라인 에그컬도 마찬가지로 무릎 관절만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원조인트란 말이야 근데 원조인트 원조인트를 합쳤는데 어떻게 컴파운드가 되느냐 되지 왜 하나는 머신 하나는 프리웨이트 그러니까 이런 조합도 컴파운드다라는 거죠 복합세트 꼭 뭐 어저께 제가 설명한 것처럼 투조인트 운동과 원조인트 운동을 이렇게 합쳐놔야지만 컴파운드냐 이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두 운동도 전부 다 그럼 원조인트잖아 팔꿈치 관절만 이용하니까 이런 경우에 내가 바벨컬을 하고 그 다음에 케이블컬로 이렇게 진행을 했다 그러면 또 하나는 케이블이고 하나는 프리웨이트니까 컴파운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반면에 바벨컬을 하고 내가 만약에 인클라인 덤벨컬을 했다 그렇지만 둘 다 프리웨이트 프리웨이트 두 플러스 원의 어떤 이런 개념보다는 원 플러스 원도 되는데 섞을 때 그걸 선택하는 어떤 운동 기구나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다양하게 선택을 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데테이드 라인 덤벨컬 스티플렉 덤벨컬 질문 있으시면 라인 덤벨컬 종아리 근육에 자극이 올 때는 어떤 그거는 돌씨를 안 해서 그래요 아까 제가 무릎을 힘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프란타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컬을 끓을 때 이렇게 되시는 분이 있죠 이 상태에서 당겨 버리면 바로 종아리의 주가 확 오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간단하게 고칠 수 있어요 발목을 돌씨시켜가지고 힘을 딱 주고 있으면 데테이드에 힘 들어가 그런데 이 발목의 방향에 의해가지고 데테이드에 자극을 줄 수도 있고 방관양근이나 반막양근 쪽으로 또 자극이 전달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발목의 정상적 각도를 유지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약간 이렇게 되시는 분들 이렇게 되시는 분도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우리가 레그 컬을 진행할 때 자극의 타겟이 조금 바뀌긴 하거든요 그런데 전반적 데테이드에 전체적인 타겟으로 진행을 하실 때는 이렇게 이렇게 되지 말고 발목의 모양이 이렇게 될 수 있게 아시겠죠 발목의 모양이 플란타가 이렇게 되면 종아리가 갑자기 확 참여하게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종아리 부분에 관해서 캣플레이즈에 관련된 얘기를 할 텐데 캣플레이즈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는 시티드로 하느냐 하나는 스탠딩으로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드리고 그렇게 수정하시면 되고 레어컬 진행 시 힘이 빠지면 골반이 들썩임이 커지잖아요 허리 부상에 위험이 당연히 있죠 그때는 이제 선택의 중량 그때는 더블 파운디지라는 게 있어요 건강 더블 파운디지가 뭐냐면 제가 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사실 이제 이 몬스터 짐 스튜디오에는 여기 보면 원 레그 컬이 있고 한쪽 다리씩 이렇게 할 수 있는 원 레그 컬 장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다리를 동시에 이렇게 컬을 할 수 있는 라인 레그 컬 이 장비가 좀 이렇게 가까이 있어요 배치는 이제 뭐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곳이고 사실 원 레그 컬은 일반 체육관에 잘 없어요 없는 게 사실이잖아 그래서 라인 레그 컬을 할 때 일부러 또 이걸 한쪽 바씩 하시는 분 근데 그거는 조금 효율성이 떨어져요 원래 두 다리를 동시에 사용한 목적으로 디자인됐는데 한쪽씩 진행하면 사실 뭐 그게 물론 응용하는 어떤 그런 쪽에서는 긍정적이겠지만 뭐 제가 추천할 만한 그런 건 아니다 라고 좀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어떤 세트 법을 활용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장비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더블 파운디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중량법이라고 그래가지고 한중량은 무겁게 하고 한중량은 가볍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얘기했듯이 근력이 떨어져서 골반이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 그래서 이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어떤 그런 상태 전에 그 동작을 스탑하고 무게를 낮춰서 정상적 레그 컬을 또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게를 두 가지를 이용해서 진행하시면 조금 이제 그런 걸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직접 한번 시연을 해보는 네 건강한 대태위두를 위해서 40kg 다음에 이제 바로 뭐 한 10kg 정도 떨어뜨려서 30으로 들어갈게요 아니 40을 먼저 해야지 45 지금 45예요 40요 40요 오케이 고 하나 둘 셋 넷 아니 둘 셋 넷 둘 셋 넷 저 구령에 맞춰서 고개 좀 들어주고 팔로 상체 확 잡아당겨야 돼 15가지만 그만 됐어요 놓고 그 다음에 잠시 일어나 일어나 이렇게 일어나서 그 다음에 무게를 바꿔요 이런 휴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계속 놓여있으면 허리 땡겨 그 다음에 다시 허리가 땡길 수밖에 없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하잖아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항상 동작을 할 때는 오케이 고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셋 둘 셋 넷 열 개만 발목에 힘 딱 줘야 돼 두 개만 더 해봐 열두 개 마지막 오케이 됐습니다 네 카메라 보시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얼굴 인상은 어떤 힘든데요 힘들죠 제가 어제 시연을 하면서 한번 해보니까 내가 숨이 차서 말을 잘 못하겠어 그래서 오늘은 가급적이면 시연을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지금과 같이 여러분들 구령을 붙여주시면 제가 구령을 치면 제가 말을 못하잖아요 잘못된 동작이라든지 이걸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못해드리니까 대신 구령만 좀 해주시면 좋것 같아요 어때죠 건강한 대퇴 이두를 만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더블 파운디지 다중량법이라고 그래서 원 레그 컬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 그런 경우에는 하나의 어떤 기구를 가지고 중량을 두 개를 선택해서 트레이닝의 강도를 올리고 또 이런 상태에서 굿모닝을 한번 하면 이게 지금 막 여기 아프고 막 느낌 오죠 이때 이제 굿모닝을 쭉 하면 이 굿모닝이 이게 굿모닝이 아니야 다른 느낌으로 들어올 거예요 스쿼트 자세 같이 이렇게 올려주고 괜찮아요 하고 굿모닝도 마찬가지로 무릎 다리를 쓰면 안 되는 거죠 이번엔 고관절의 어떤 로테이션을 이용해서 대퇴 유자에 자극을 주는 거잖아 물론 이게 로우백에 자극을 주는 걸로 하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어떤 동작에서 참여하는 어떤 스트레칭은 데테이드에서 더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발 관객 더 좁혀주시고 무릎을 허리 부상 예방해야 되니까 무릎 살짝만 오케이 앞으로 구부리는데 상체가 앞으로 오면 어떻게 해야 했죠 힙을 뒤로 밀으라고 그러죠 그렇지 다시 한번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일어서서 하나 하나 둘 셋 넷 너무 느려 하나 둘 셋 넷 처음에는 그게 이제 힘들 거야 근데 한 다섯 여섯 개 지나면 점점 점점 가동 범위가 커질 거야 인간의 근육은 다 똑같아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가동 범위 점점 좋아지고 있죠 난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조금 더 이제 본인이 가동 범위를 넓히려고 노력을 해봐야 돼요 조금 더 힙 뒤로 빼면서 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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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조금만 더 앞으로 힙 뒤로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셋 두 개만 더 하나 둘 셋 넷 넷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됐습니다 자 카메라 보시고 너무 좋습니다 박수 한번 박수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의 강도 그 다음에 지금 사실 무거운 중량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더블 파운디지라는 어떤 세트법을 평상시에 진행해왔던 경우와 진행하지 않았던 경우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세트는 이렇게들 하더라고요 대부분 첫 세트는 왜냐하면 첫 세트는 아직 에너지도 좀 충분한 상태고 근육이 피로하지 않은 상태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세트법을 늘 진행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세트법으로 이렇게 운동을 진행해보면 첫 세트는 거의 저하고 같이 해보면 따라왔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세트부터 급격히 떨어져요 이게 퍼포먼스가 사실 이게 훈련을 시작하면 종료가 있잖아 그럼 사실 어떤 흐름이 이렇게 돼서 이게 평균치가 유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페이스가 우리가 뭐 마라톤 같은 거 해보면 처음부터 빡빡 빨리 뛰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페이스 조절하면서 마지막에 스폿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 이해하지? 그러면 우리가 운동이라는 것도 사실 그런 페이스 조절이 필요해요 첫 세트는 빡 하고 털리는 거지 그러면 의미가 없어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조금 이제 첫 세트 아직 그게 이제 그런 경우에는 내가 부족한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느낌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적응이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신체는 이 적응이라고 하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adaptation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점진성이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무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훈련을 처음에 해보면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계속적으로 계속성에 의해서 반복을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지 적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적응이 왜 이뤄질까? 그건 초과 회복되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신체가 100이라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100의 기능을 다 썼어요 그러면 회복이 될 땐 운동이 종료되고 휴식 상태에 딱 들어가면 100만큼만 회복되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100이야 그러나 우리 신체는 그 100보다 더 회복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초과 회복 슈퍼 컴펜세이션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조금 더 어떤 강도를 운동을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강도까지 가야 돼요 그런 강도까지 가야지만 신체는 그 강도보다 더 회복시키려고 하겠지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그 훈련을 또 하면 계속적으로 반복하면 계속성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면 적응되겠죠? 그때 또 점진적으로 저항량을 늘려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은 또 초과 회복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력이 쌓이고 시간이 지나야 근육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근육을 얻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중에 이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좀 더 쉐이프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